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내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저상버스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시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만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